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8일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구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용하는지 보시면서 참고 되실 부분이 있다면 참고 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저께 제법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44.30라인을 가서는 좀 저항을 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일본 봉상의 5일선인 43.48라인 43.48라인 지지하느냐 여부 그리고 44.30라인 여기를 돌파해 내느냐 이 여부가 오늘 큰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지표발표가 아마 있을겁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1시 반에 오늘 지표발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등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저시간 되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어느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헌조세에 좀 있긴하나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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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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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Thank you.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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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접.. Untung.. ja.. 감사합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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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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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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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 지모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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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인 of the video. We'll be right back. Here we go. We'll be right back. All right.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주 사자 주문입니다. 매주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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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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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